댓글을 보니까 이 대포 앞에 있으면 안 쏜데요 진짜 안 쏘네 우와 우와 별 막 하늘에 떨어져 자동으로 먹네 이거 야 이거는 스트레스 해소용 맵인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슈퍼 마리오메이커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이 타이틀 화면의 이스터에그 한번 살펴봤었죠 저번에 신기했던 기능중에 이 i버튼을 누르면 마이크가 나왔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심심할땐 도티 유튜브 심심할땐 도티 유튜브 심심할땐 도티 유튜브 그래 그래 너도 뭘 좀 아는구나 어 그래 잘했어 가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저번시간이랑 마찬가지로 한번 마리오 백마리 챌린지 노멀 모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으 너무 욕심을 내면 안돼요 전문가 모드 했다가는 아마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클리어를 못할거기 때문에 제가 노멀 모드의 마스터가 되기 전까지는 한번 노멀 모드로 쭉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노멀도 되게 재밌는 맵들이 많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역시 피치공주는 군바들한테 잡혀갑니다 이쯤 되면 피치는 잡혀가는게 그냥 쓰읍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대수로울 것 같아요 저기서 헬프하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긴장감이 없을 것 같아 네 헬프 이러고 있는 느낌 자 첫번째 맵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맵이 어우 뭐야 처음부터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밟을줄 알았는데 안됐네 자 깔끔하게 한 마리 주거주고요 액뎀하고 시작합니다 99마리 뿅 이거 뭐지 근데? 이 맵에 오우 이 맵에 컨셉을 아우 조심조심 어우야 오우야야야 천천히 갈게 이거 점프 점프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좀 어렵다 어 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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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뛰어야 돼요 자 아 잠깐만 오 됐다 됐다 오우 나이스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아 잠깐만 잠깐만 우와 이거 어렵네 첫판부터 이거 난관이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뭐 이스터에그 같은거 있지않나 여기? 이런데 뭐 안나오나? 잭과 콩나무? 안나오네 안나와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오우 얘네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아잇 엇 아 거북이들이 줄 맞춰서 잘 다니네 지금? 아아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아아 나 타이밍이 잘 맞춰서 점프를 눌러야지 그 추진력이 생기거든요 스읍 제가 잘 못하네 아 오늘도 이거 백마리로 깨는거는 물 건너 간건가? 아냐 아냐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요 곧 점프 그래 잘가 얘들아 가고 점프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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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야야야 뽀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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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해? 어 그냥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 잠깐만 와 저거 대포 쏠때 딱 밟아야되네 아 큰일났네 이거 여러분 진정하세요 컴다운 잘할거에요 믿어주세요 빨리가 얘들아 잘가 자 다시 오면 여기서 점프점프 해주고 헛 다시 점프 아 안돼 안돼 점프 오케이 가주구요 여기서 대포 대포 타이밍 잘 보고 아 저기 밑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지금이다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그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 대포 앞에 있으면 안쏜데요 진짜 안쏘네 자 벌써 83마리 여기서 지금 몇마리 죽은건지 모르겠네 큰일났네 진짜 오늘 안에 이거 스테이지 깰 수 있을까요? 아 좀 쉬운게 나와야되는데 아우야 아우야 오케 여기서 아아 큰일났다 아냐 여기 살수 있을거같애 아우 스킵할까요? 여러분 스킵할까? 이번에 죽으면 스킵? 그럴까 그럴까? 이게 너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드나? 저는 힘들진 않거든요 여러분도 그냥 넓은 마음으로 보시면 되요 아아 또 죽었네 바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지나가지구 오케이 빨리가 빨리 죽여 이거 빨리 죽여 거북아 나오지마 아우! 오 거북이 나왔어 오! 오케 일단 여기 지나가지구 오 됐어요 됐어요 그냥 아 아 이렇게 하면 끝났네 아아 아하하하 나 진짜 그냥 갔으면 되네 되게 쉬운거였는데 이거 아 아무튼 뭐 깼네요 네 스킵하지 않고 깼다 아 별 누를 걸 딴사람 하라고 아 하나 자 두번째 스테이지 이번에는 좀 쉽게 쉽게 갔으면 좋겠네 식스 워크 더 도그 이건 뭐야? 묵묵이 나오나 묵묵이? 오 오케 야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버섯 나와주구요 어? 아 저게 멍멍이야? 묵묵이 소리 나네 진짜 왕왕 들어갈수있나? 못들어가네요 이런데 또 이상한거 꽃나올수있어가지고 조심해야되요 아아 헛자 여기서? 오케이 왠지 나올거 같았어요 이거 별로 안어려워 보이는데? 아아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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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이렇게 점프 이거 신중하게 가요 신중하게 오 이거 불 나온다 오 야 깬거같애 깬거같애 그렇지이 나이스 보너스 세개 점점 마리오 다시 채운다 자 다음 스테이지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호도독 아 이제 3라운드네 아 많이온줄 알았네 이제 3스테이지 DW1-3 이거 뭐죠? 호도독 호도독 오징어다 야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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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오징어가 제일 무서워요 오징어는 이동경로를 예측하기 힘들어서 이런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바라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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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 이거 물 어렵네 저거 물음표 럭키박스 치면은 그게 나올거 같긴 이리로 어? 아유유유 이게 나왔네? 헐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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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저렇게 따라 내려와 아아 나 와 이거 오징어 진짜 무섭네 저 밑으로 내려가지고 오케 빨리빨리빨리빨리빨 도망 도망 호도독 시영하는 모션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리로 가면 안되겠다 오징어랑 최대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오케 안돼 안돼 오 잘하고있어 아 오징어 오징어 아이 제발 천천히 천천히 집중해서 오징어 피해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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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큰일났다 여기 큰일났다 오우야 오징어 진짜 쟤 무빙이 무빙 예상할 수는 없네 쟤 안돼 아악 아 오징어야 아 오징어 제일 싫어 자 뭐 여기서 그거 나오죠 쟤를 여기까지 유인할까? 아 그거 좋겠다 여기까지 유인하면 되겠다 넓은대로 버섯 계속 나오네 이거 마리오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왔네요 오징어야 일로와 오징어 일로와 그렇지 아우 야 쟤 왜 자꾸 밑에 야우 괜찮아 괜찮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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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먹어 오케 오케 오징어 오징어 줄 알간데 마 뭐 이렇게 수영하죠 맞지 일자로 서서 야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아오야 왓 이게 약간 buriot같은게 있어가지고 바로 밑으로 안 내려가요 막 누를 때는 District 이쪽으로 가고 고도도 오케 이거는 그냥 돈이겠지? 와 아까전에 다 온 것 같았는데 한데 오징어야 오징어 피해주구요 이 오징어도 자라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잇 야호 오케 오오 별났다 별났다 저거 저거만 먹으면 돼 아아 저거만 먹으면 깰 수 있는데 우와 찬찬이 아 저는 뭐 괜찮아요 저는 뭐 멘탈이 아주 강력하기때문에 뭐 요정도야 뭐 백번도 죽을수있죠 오 오케 오 좋은 파일법이였다 여기서 호도토독 빨리가지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게 관건 오케이 이제 대충 감이 왔어 어떻게 깨는지 여기서도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오징어를 피해서 안돼야야야야 잠깐만 와 호도토독 끝까지 한번 잘해볼게요 살수도있지 아 이거 버섯 하나만 더 나오면 참 좋을텐데 이 밑으로 들어갈수있을까 아 안돼 밑으로는 안들어가죠 이야 오케 여기서 일단 별은 먹어야되 오 무슨일이 있어도 이 별은 먹어야되 오케 최대한 빨리가자 아 근데 이게 어차피 저기 못갈거같아요 여기 버섯이 나오길 기대해봐야될거같은데 우와 우와 꽃나오네 이거 와 이거를 먹었어야되네 대박 이거 무조건 깨겠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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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하면 안돼 여기다기다 여기다 여기다 야호오오오오오 오케잉 어 군바가 됐네 별도 있네 덤벼라 우와 별만 하늘에 떨어져 자동으로 먹네 이거 야 이거는 스트레스 해소용 맵인가 그래도 집중해야 돼요 언제 밑에 뭐가 꺼 땅이 꺼질지 몰라 갈금하게 날로먹는판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날로먹는판 자 다음으로 갈게요 다섯번째 스테이지 아 이거 빨리 보너스 많이 모으고 싶은데 와루이지 세이브스 더 월드 와루이지가 세상을 구한다고 헐 아 이거 와루이지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하는거야 야 이거 초반에 좀 어려운거 나왔다고 두판 연속으로 꽁으로 먹는판 나왔네 자 와루이지가 아무튼 세상을 구했습니다 네 자 다음 여섯번째 스테이지 여기 가줘 아이 괜찮네 괜찮네 이게 뭔가 그런게 있네 어 뭐 어려울때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반복되는것처럼 얘로 빵 죽여주고요 여기 요시가 나올거같은건 기분탄 아 여기서는 쓰읍 왠지 이게 날라가면 될거같아요 이게 이렇게 날라갈수있거든요 오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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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큰일났다 너무 과격하게 날았다 아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가 오우야 아우 저기 끝인데 와 와 아 저렇게 떨어졌으면 안되는데 자 히터스카이 오케이 죽이고 오도도 오도도 이렇게 이렇게 뽀잉 뽀잉 꼬호 깼죠 아 맞아맞아 이거 마리오 월드에서 깐트로라는 방법이 있었어 반동을 얻어가지고 계속 계속 날 수 있었어요 정말 마리오월드를 제가 초등학교 때였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닌텐도로 그 동네에 게임샵같은게 있었어요 그 게임팩이나 CD같은거 교환해주는 곳 거기에 보면 항상 동네 꼬마애들 모여가지고 이 콘솔게임 하나 앞에 놓고 막 번갈아가면서 게임하고 그랬거든 어 잠깐만 아 저거 떨어졌다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게 아닌데 이거 오 야 근데 이거 이대로 깰 수 있나 엇 엇 야 이거 죽여주고 쟤 잡아야돼 쟤 안잡으면 못 지나가는데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엇 야 죽어라 오 야 여기서 야 오 야 잘 도망가네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이거 야 오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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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긴 했는데 저 탈수 있을까 아이 안되는거 같애 아아 나 다시다시 저거 날라다니는거 먹어야되는거 같애 무조건 이렇게는 못 깨겠네 이거 바로 먹어주고 오케 우와 이게 이렇게 달리는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합체해본적은 없는거 같은데 어 밑으로 내려가라고 아 여기 들어가는거였구나 아 아 여기 몬스터 나와가지고 그냥 무시했네 오도도도도도도 이리로 갈수 없나 오케 어 이거 아닌가 아 여기 여기 들어가야되나보다 오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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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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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이거 신중하게 할걸 어허 일단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둘다 먹어주고 오도도도도도도도도 여기서 일로 들어가야되니까 잡고 오케 저거 살린채로 가죠 이거 있으면은 그냥 얘 죽일수있어 얘네 유령들 그쵸 유령도 잡아주고 이렇게 숨어있으면은 애들도 나 공격해도 나 안죽을거야 오오오야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건 아냐 이건 아냐 아아악 잠깐만 와아 이거 진짜 와 그냥 아까처럼 깰까 와 이거 되게 어렵네 저 애들이 막 튀어나오네 오도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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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주고 여기서 얘 나오면은 이렇게 오케 군바 잡고 들어가요 여기서도 그냥 쭉 수그리고 있으면은 알아서 잡을거 같은데 얇 부심 볶웅이 이제 없어진다 없어진다 오 오케이 이렇게 가지고 오 야 쿠파 쿠파 안녕 스타세이 어른 쿠파와 아이쿠파를 한꺼번에 아이 다행이다 깼네 깼네 자아 다음 스테이지로 가죠 여기 재밌었네요 괜찮은 것 같아 신선했어 신선했어